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노원구는 최근 SH공사와 주민대표회의 측과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백사마을 주민대표회의는 시행자 지정 요청서를 노원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구는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상반기 중 SH공사를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8년까지 사업 시행 인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